이럴때 살짝 편한 느낌으로 가진다 그니까 트라프로 왜? 진짜 편해 우리들 여행 유티바다 아까 말해? 하니버터를 봤어 같은 비행기 반인보틀상 같은 비행기에 반인보틀가 있었어 코콜 컸다 코콜 컸다 샤벨옷도 시작해서 구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좀 무리무리 아 됐다 갑니다 쌩 갈 수 있지? 응 여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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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금 잘 먹겠습니다 배고프게 살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 스파디쉬 랩? 아이스파디쉬 랩? 아이스파디쉬 랩? 아이스파디쉬 랩? 시작? 시작! 아이스파디쉬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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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nécessaire rim로 인공 боль 1년성 아이스파디쉬 랩 아이스파디쉬 랩? 앞으로도 Schulen 지금로 senhor고 있는 가위 네 기요도에 갔어요? 네 우리 기요도에 2번에 데려왔어요 몇일이 좋겠어요? 2일이나 3일이요? 2일이요? 며칠이나 이렇게 좋을까 2일이요? 기요도에 갔어요 아, 지금요 잘 해주세요, 아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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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H 호텔 아, NH 호텔 되게寒 오기 반 네, 귀여워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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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가워 차가워 준비하고 꾸호 뮤지엄 갑니다. 여기서 걸어서 이땐 20분. 거리 가는 것만 느껴. 어! 복구부야. 안녕. 우리 저런 거 타야 되는데. 밤에. 밤에 타야 되는데? 응. 그걸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날씨도 괜찮아. 코트로 딱 좋아. 우와. 너무 예뻐. 만고흐 뮤지엄 도착했습니다. 금방 걸어왔지? 응. 응. 여기 찍을 거 하나? 여기 찍고 있는데. 여기 찍고 있는데. 소우 다우시였네 오빠. 응. 예약해서 다행이다. 예약해서 다행이다. 예약해야지. 또 보고 싶은데. 응. 자신감 하나 있나? 야사시오완미. 고소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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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문우가 있고. 고소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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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빈. 네. 여기가 인기. 고고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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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갔다요 잘 봤습니다 즐거워 즐거워 한국과 요나서 일까라 내가 지금 볼래? 응 지금 보자 그래 아 이쁘네 너무 이뻐 거기가 뭔가 해줬다 응 그냥 이런데 들어갈까? 응 그럼 이런데 들어갈까? 응 그냥 이런데 들어갈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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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 도마토스픔 네 맛있겠다 음 고맙다 아직 안 돼? 아마도 뮤지암 티켓 사이 나니? 네 네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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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일 행 WHY 그러니까 찌개 잠깐만 머리를 Wen 엠